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여덟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는요 부부싸움 장면이 나오니까 미리 참고하시고 제가 볼륨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 성대 모사를 하다보면 조금 크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귀뜸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낭도 시작할게요 정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나랑 갈라서 자고 아니, 네가 웬일이냐? 지선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친정엄마는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 엄마는 웬일로 집에 다 있수? 그 노인대학은 이제 안 다니나 보지? 얘는 노인대학이 뭐니? 그래도 어엿한 주부대학인데 집에만 있으면 조미쑤시고 병이 날 것 같다고 일부러 이일저일을 만들어가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최여사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선이었다 어휴, 엄마도 제법 솜씨가 있네 이 꽃꽂이 엄마가 한 거야? 닭자 위 수반에는 꽃이 주렁주렁 열린 벚꽃가지와 새파란 보리가 푸짐하게 놓여있었다 딸이 해주는 칭찬에 최여사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너 무슨 일이 있니? 안 하던 친정걸음을 다 하고 그리고 어째 얼굴이 이상하다? 너 김서방이랑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최여사는 지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런 걸 친정엄마의 본능적인 예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시집간 딸은 꼭 남편하고 무슨 일이 생겨야 친정에 오는 거유 그리고 내 얼굴이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요 어제 밤을 좀 새며 공부해서 얼굴이 좀 부은 걸 같고 정말이지, 말처럼 밤새서 공부하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다면 기분이라도 좋으련만 근데 엄마의 사고에 문제가 좀 있네 여자 얼굴이 좀 안 됐다 싶으면 다 남편이랑 문제가 생긴 거유? 엄마 말이 맞아 사실은 어제 철수랑 대판 싸우고 한잠도 못 자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라오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최여사는 분명 눈에는 걱정의 기운이 서려 있으면서도 말로는 도망을 치고 있었다 네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내가 해본 소리다 아줌마, 여기 커피하고 과일 좀 내와요 부엌에 있는 파출부 아줌마를 향해 최여사가 소리쳤다 엄마, 우리 커피 말고 시원한 맥주나 마실까? 집에 맥주 있죠? 그래, 그러자 최여사는 딸의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선선히 응해주었다 아, 시원하다 지선은 말로는 시원하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친정엄마 앞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다 지선은 일부러 콸콸콸 넘치는 맥주 한 잔을 숨도 안 쉬고 먹고 나서 술꾼처럼 주먹으로 쓱 입술을 훔쳤다 지선은 엄마가 따라주는 또 한 잔의 맥주를 물 마시듯 들이켰다 엄마, 나 그 잘난 김철수랑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어 얘, 너 무슨 낮술을... 그것도 여자가 벌컥벌컥 마시니? 걱정도 되게 많네 낮술이면 어떻고 또 여자면 어때?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지선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최여사는 딸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라도 되는지 지선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후 얼굴에서 불안의 그림자를 떨굴 줄 몰랐다 지선은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술과 안주를 맛나게 먹어댔다 오늘 아침은 정말 학교조차 가기 싫었다 그러나 멀뚱하니 앉아 있을 망정 그렇게 강의실에라도 앉아 있으면 애들이나 만나 이런저런 수다라도 떨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아 차도 둔 채 학교로 갔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갔어도 어젯밤 철수와의 싸움권을 이야기할 만한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남성들, 특히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남편들에 대해 입만 열면 침이 튀도록 비판과 성토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애인이나 남편들 이야기가 나오면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실천해가는 사람인지 은근히 자랑하는 게 지선을 포함한 지선의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지선은 자신이 없었다 이번 학기의 평양 평균은 얼마나 나올지 어느 나라 어느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인 그들이 병든 아버지를 가진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을 한 그것도 지독히 효재인 남편을 둔 지선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철수가 어젯밤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그 사람은 사색이 돼서 네가 어떻게 그런 남자와 사느냐고 지선을 다그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장 이혼하라고 친구들 모두가 지선에게 그렇게 압력을 넣을 것이었다 너 시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어디가 불편하신 거니 역시 엄마다 왔다 예민하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하였다 그건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걸까 딸이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이유를 엄마는 이미 알아버렸는지도 모른다 강경환가 가남인가 그렇대 지선은 자신과 별 상관없는 타인의 병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시골 양반이 술을 많이 드셨구나 시골 사람들은 다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농장일을 하는 조씨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지 않든 예 철수도 술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래 병은 다 유전이라더라 엄마는 시골 사람들을 싸잡아 경멸하고 나선 그래도 그 시골이 고향인 사위 걱정을 잊지는 않았다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 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생겼수 하는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걸 아버지도 술 잘 드시잖아요 술하고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친정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대신했다 너희 아버지야 일이 많으신 분인데 술에 쩔어 사시다간 사업이고 뭐고 없게 참 너는 병원에 들여다보긴 했니 엄마도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지만 눈은 지선의 표정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다 죽어도 병원에는 안 가겠다는 분 그렇게 고생해서 입원시켰으면 됐지 그 먼 데까지 내가 또 가봐 어림없는 소리지 지선은 거품이 이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아니 근데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면 며느리가 자기 일 다 핑계치고 간호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철수가 그러라던? 너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일이 많지 않냐? 철수가 제발 그렇게 합리적이면 얼마나 좋아? 글쎄 나보고 대학원 때려치우고 아버지 간호하러 내려갔다 오래 그러나 지선은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한 결혼이라 엄마 앞에서 시댁형은 봐도 철수의 허물까지 벗겨내지 않을 만한 자존심은 가지고 있었다 너는 큰 며느리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인데다 큰 며느리는 집에서 살리만 한다면서 너의 시어머니랑 큰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역시 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었다 지선은 아려오던 명치 끝에 통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너의 시숙 사업은 어떻다니? 엄마는 체내려주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 시댁에 대해서 지선에게 맺혀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물어가고 있었다 내가 알아 작은 회사든 어떻든 한 군데 있었으면 좀 좋아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업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봉급쟁이로 사는 세상에 우리 시댁은 어떻게 된 게 장남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는 셈이야 둘째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 모든 게 따지고 보면 장남 구실을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철수의 형 영수란 사람 때문에 집안의 모든 불상사가 빚어지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지선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버렸다 그래 그럼 사업자금 주고 집까지 얻어줬겠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큰 며느리가 당연히 아버지 간호도 해야겠네 역시 엄마는 지선의 편이었다 엄마 요즘 은선이 선본다면서 걔는 제발 안정된 집안에 시집가라고 그래 지선이 너도 결혼하고 나니깐 철두는구나 최여사가 따라만 놓았던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비키자 지선은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엄마 그래도 철수는 좋은 사람이야 나 일어날게 지선은 엄마 앞에서 시댁형은 그렇게 봤어도 철수만은 그 시댁의 무리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다 돈은 있니 됐어 있을 리가 있어 하는 말을 하려는 순간 다시는 친정에 손 벌리지 말라는 철수의 말이 귀청을 맴돌았다 그러나 엄마가 손에 찔러주면 못 이긴 척 받을 텐데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지갑에서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지선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걸 무심코 받으려던 지선은 막무가내로 엄마의 손에 다시 집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철수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건 시집간 딸이 친정 엄마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자신에게 설명을 달아주었다 차를 두고 온 지선은 모처럼 원덕백에 있는 진정집을 터벅터벅 걸어서 내려왔다 홀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맡았던 담장 너머로 늘어진 고혹적인 라일락 향기가 지선의 걸음걸이를 잡고 늘어졌다 지선은 지금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그런 기분도 아니었다 지선의 발걸음은 맥주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친정집도 대학가 근처라 대학가 특유의 술집 분위기가 지선이 그런 젊은 세대들과 휩쓸릴 수 없는 기성세대라는 걸 깨우치게 하는 것 같아 그녀를 서글프게 만들었다 영각까지 내고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고 올라온 철수는 눈이 한 자나 들어간 수촉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선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식탁에 앉게 만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철수의 굳은 표정을 흘끔흘끔 살피며 지선이 떨떠름하게 물었다 우리 용건만 이야기합시다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철수는 뜨직뜨직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얼마간이라도 대학원을 쉬고 아버지의 간호를 해줬음 하오 어머니 혼자서 24시간 병상을 지키는 것도 무리일 뿐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가 제일 편하신 존재라서 온갖 짜증과 역정을 어머니한테 쏟아 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마음고생까지 심한 상태여 그래 내가 이 이야기일 줄 알았지 당신이 어떤 아들이에요? 지선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말에 조각상처럼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병원에서는 한 달도 제대로 사실 수 있을지 기약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철수의 얼굴은 흙빛으로 일그러졌다 당신 밖에 어머니를 도와 간호를 할 사람이 없소 며느리가 하던 일까지 팽개쳐가며 시아버지의 간호를 해야 한다는 어디 이조시대 효부전에나 나올 이야기를 철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평소엔 그렇게 말이 많다가도 화가 나면 아예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지선인지라 좀채로 입을 열리가 없었다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해봐요 철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지선은 입이 열리지 않았다 빨리 이야기를 해요 한참 있어도 탁자만 내려다보면서 지선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자 철수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당신 내 성질 몰라서 이러는 거요? 난 못해요 철수가 금방이라도 손을 들어 한 대 칠 기세를 보이자 지선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이유가 뭔데요? 철수는 흥분하지도 않은 채 침착하게 물었다 아버지 계신 곳엔 당신 누나도 살고 있고 그리고 큰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있는 둘째 며느리인 당신은 아버지 변과 너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이 당신의 이유요? 지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잘 들어봐요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깐 누님은 출가 외인이오 그리고 시어름까지 모시고 살고 있고 형님네는 둘 다 다 같이 붙어서 장사를 하고 있잖소 거긴 애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형님네라도 아버지한테 아예 무관심할 수 있겠소? 우리가 그래도 일단 시간을 뺄 수 있으니깐 먼저 간호를 하자는 거 아니오? 전 무슨 일 있어도 수업 못 빠져요 지선이 최후 통첩처럼 말했다 친정 아버지도 아닌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아버지 그것도 치맥기까지 있는 중병 환자를 어떻게 간호를 한단 말인가 지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난 내가 그런 시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하다고요 당신 도대체 그건 알고 있어요? 지선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치고 싶었다 사람의 도리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한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난, 난요 당신 아버지 간호하느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 한 사람한테 드릴 정성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며 사회에 공헌하겠다 철수가 순간 경멸어린 눈길로 지선을 일별했다 뭐? 당신의 그런 사고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퍽 잘도 하겠소 저게 내 마누란가 하는 철수의 눈길을 뒤로 안 채 지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당신 이러지 말라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철수가 작은 방 문 앞에서 소리쳤다 당신 정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싶으면 나랑 갈라서자고 그렇게 오랜 연애를 했으면서도 그때는 몰랐던 철수가 정말로 싫어하는 몇 가지를 지선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그건 소위 인간의 도리가 아니란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또 하나 철수의 성미를 건드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개인주의라는 거였다 그가 묻는 말에 말하기 싫다고 대답 안 하는 것 지선이 공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을 쓰는 건 물론 이해하지만 이렇게 말다툼 후에 작은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혼자 있는 것은 철수의 성미에 불을 지르는 거였다 지선은 사실 철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한 번 자기 수가 뒤틀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괴팍한 성격이란 것도 결혼생활 1년을 코앞에 둔 지금 새삼 깨닫는 바였다 지선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당신 다시 말하지만 제발 이 집에 혼자 사는 게 아니란 걸 알아줘 안방으로 들어와 철수가 소리를 꾀액 지르자 지선은 정말이지 내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실랑이를 하는 것조차 피곤한 노릇이어서 우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지선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서 철수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철수는 피곤했던지라 금방 코를 들으렁 골았다 지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와인을 꺼내들고 유리잔에 따랐다 음미하듯 천천히 한 잔을 마시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내가 이 김철수란 인간과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 잔이 더해갈수록 지선의 흐느낌은 통곡 같은 걸로 변해가고 있었다 철수가 아버지 병간호를 한답시고 내려가 있는 동안 내내 지선은 술을 마셨다 적당히 취해 벌렁 쓰러져 잠이 들 때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고 느꼈던 지선이었다 술만이 지선에게 유일한 위무고 구원이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요? 잠에 떨어진 줄 알았던 철수가 어기정 어기정 거실로 걸어나와 불을 켰다 당신 지금 술 마시는 거요? 보면 모르냐고 지선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정말 당신 나랑 오늘이라도 갈라설까? 나랑 살고 싶은 사람이 한밤중에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소? 그럼 혼자서 술도 못 마셔요? 당신같이 여성운동한다는 여자들은 꼭 이렇게 해야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 거요? 이것 봐요 이지선 씨 착각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자기 일 한다고 간호조차 안으려 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딴방 가서 문 딱 걸어잠그고 제발 그 여성운동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지선은 절귀라도 하듯 소리쳤다 듣기 싫어도 들으라고 내 말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상 고민은 혼자서 다 하는 사람처럼 담배 피우고 혼자서 폼 잡고 와인잔이나 기울이고 혼자서 술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이 시작인 거 당신 몰라요? 뭐 좀 한다고 깝죽거리는 인간들 날 새가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 인간이 싫다 세상이 싫다 어쩌고 하면서 훌쩍 여행이나 떠나고 그런 사람들 다 일종의 정신병자들이라는 거 당신 알고나 있어요? 자다 깬 사람 같지 않게 철수는 입에 거품을 물었다 다른 아주 평범한 여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성운동이란 걸 하니 남편과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날이 없는 대다수의 여자들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요 사는 게 격이 달라서 따라갈 수도 없지 여성운동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아요 지선이 철수를 활활 타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당신도 정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나 같은 사람 말고 그런 개인주의자들이나 찾아 나서는 게 당신 인생을 위해서도 낫겠소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철수는 식탁 의자를 잡아당겨 지선의 앞에 앉았다 당신 친구 해경이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궁금하게 여겼죠 내가 설명해 줄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또 그렇게 자유롭게 헤어진 거요 언젠가 당신 그 사람들은 명절때도 시댁에 가지 않는다고 부러워했었죠 그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인간들을 부러워할 거나 있는 거요?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며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남편이 바람 좀 피웠다고 당신 친구가 서러워할 건 뭐고 같이 살자고 애걸하는 건 또 뭐요? 그게 바로 잘난 척하며 여성 운동이 어떻고 하는 당신들의 본모습 아니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선은 남편이 친구 해경이까지 들먹이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뭐라고 대꾸조차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철수는 지선의 손에 들린 유리잔을 설거지통에 쑤셔놓고 반나마 남은 술병을 개수대에 쏟아버렸다 얼른 들어와!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선은 못 들은 것처럼 식탁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내 성질 건드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요 이제 협박까지 하는군 그 다음엔 철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이다 위층 아래층 옆집에서 듣든 말든 지선은 콧대 높이 세우고 다니는 지성인이고 싶었다 그래 들어가서 송장처럼 옆에 들어놓아라도 주자 지선은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몸을 일으켰다 김철수 이지선이는 이렇게 혼자서 당당히 술을 마시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대자부까지 그렇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들여 붙이던 사람이 그래 나를 포함한 여성운동가와 여성운동을 매도해? 지선은 그것이 철수이기라도 한 것처럼 거품이 있는 맥주잔을 노려보았다 이지선 실! 이지선 실! 상대방은 여러 번 지선을 불렀던 모양이다 지선이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으니까 철수와의 악몽 같았던 그 밤을 반추하고 있던 지선은 상대방을 얼른 알아보질 못했다 온몸에 구석구석으로 번져가는 술기운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 강 선생님? 지선 앞에 서 있는 이 헌칠한 키를 가진 남자는 성 역할의 인류학을 강의하는 강재섭이었다 이렇게 만나는 수도 있군요 이곳은 웬일로 누가 어디에 있는 어느 술집에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랴만은 지선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물었다 이 근처 대학에서도 강의가 있는데 다른 강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나가는 길입니다만 지선 씨는 웬일이십니까? 친정이 이 근처예요? 지선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다음 순간 후회를 했다 친정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이 결혼한 여자란 걸 존스럽게 밝힐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바쁘시지 않으면 앉으세요 지선의 입에서 앉으란 말이 나오질 않자 그때까지도 그는 엉거주춤 서 있었던 것이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역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온 사람답게 그는 여자를 대하는 예의가 깍듯했다 그런데 혼자서 술을 마시고 계셔서 아는 죄를 할까 갈등이 좀 되더군요 그저 목이나 죽일까 하고 30대 중반에 이 남자가 아직 미혼이라는 걸 지선도 알고 있었다 지선도 알고 있었단 말은 아직 미혼의 후배들에게 이 남자가 호감의 대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다 강 선생님께서는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의 잔에 맥주를 부어주고서 지선이 불쑥 물었다 글쎄요 영화 속의 외국 배우들처럼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는 술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선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짖는 그의 미소가 무척 싱그럽다고 지선은 생각하고 있었다 싸우고 속상하고 또 그러다 적당히 타협하고 지선 씨 그가 후더운 김을 내뿜으며 지선의 온몸을 미역주기처럼 휘감아온다 그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것은 생각뿐 지선은 그의 넓은 가슴에 깊숙이 얼굴을 담근다 사랑합니다 그는 지선이 숨조차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지선을 옥지어온다 숨이 끊길 듯한 답답한 속에서도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야릇한 쾌감 지선 씨 그의 혀는 더욱 달궈져간다 그가 더운 내를 확확 풍기며 지선에게 돌진해오는 순간 지선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속에서도 이 남자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남자는 철수가 아니란 사실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아직 난 철수의 부인이다 그는 육중한 힘으로 지선을 누르고 있었지만 지선은 온몸 마디마디의 힘까지 모아 그를 밀쳐버렸다 아! 그의 소리인지 지선이 내지른 비명인지가 분명치 않은 단발마적인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그리고 지선은 젖먹던 힘까지 내어 눈을 떴다 당신 왜 그러오?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위라도 놀린 거요? 졸리온 그 목소리는 철수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선은 철수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은 채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철수가 분명한지 다시 뜯어보았다 꿈이었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장면 하나하나들이 꿈이었다는 인식에 이르자 지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분명 안도의 긴 호흡이었다 꿈에서 지선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려던 그 남자는 분명 강재섭이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모른다 하더라도 꿈이란 무의식의 반영인데 어쩌다 그와 육체적 관계까지 가지려는 꿈을 꾸게 된 걸까 잠마저 확 달아나버린 지선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강선생과의 술자리를 촘촘히 더듬어 보았다 성 역할을 연구하는 사람인지라 자연히 둘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은 됐으나 술이 더해갈수록 현실적으로 대화는 변해갔다 그럼 강선생님은 결국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은 여자들만의 몫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질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출산마저도 여성의 일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인이 출산을 하는 동안 남편들은 출산휴가를 받아서 옆에서 고통을 같이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 양육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남녀의 성 역할의 분리란 사회적인 불평등의 구조에서 연유한 것이지 결코 육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니까요 지선은 그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만약 저런 합리적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시아버지 병간호를 위해서 며느리의 학업을 결코 쉬게 하지도 않을 거고 혼자서 술 마신다고 정신병자로 내몰지도 않을 거라는 한국인의 부부 생활이 더욱 힘든 것은 이렇게 강요된 성차별에 기인한 것도 많습니다 남편들보다 실제로 더 능력이 있는 부인들과 또 그 반대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여성은 바깥 일보다는 집안일을 남자는 그가 담배를 입에 물다 말고 지선을 향해 한 개비 내밀었다 남편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할까 말까 그러나 지선의 손은 그가 내미는 담배를 받아 그가 켜주는 라이터에 담배불을 붙였다 오랜만에 피워보는 담배라 처음엔 머리가 핑 도는가 싶더니 이내 그 편안함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우리 사회의 부부 생활은 성 역할에서 오는 차별뿐 아니라 아직도 본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서로를 강하게 구속하려 들죠 여성들이 얼마나 시댁이란 존재에 매어 있습니까 지선은 시댁이란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명치 끝이 쓰라려왔다 주위에서도 보면 그게 바로 문제더군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신의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하고 말입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돼야 하는 사람이죠 강선생과는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다 화장실을 가는 지선의 걸음이 비틀거린다고 느꼈는지 제섭은 바람을 좀 쐬자며 커피숍으로 지선을 부축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선은 의식도 못한 채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지선이 눈을 다시 떴을 때 제섭은 지선의 맞은편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오늘 강선생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군요 지선은 명구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김철수는 지금쯤 혼자 밥 차려 먹고 쓰러져 자든지 아니면 비디오에 코가 빠져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지선에게 김철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상관없어요 지선이 맵찬 어조로 대답하자 제섭의 얼굴에 의미 있는 미소가 번득였다 제섭은 혼자 가겠다는 지선을 굳이 자신의 차에 타도록 했다 그는 세련된 매너를 가진 신사답게 지선이 그의 옆자리에 앉자 지선의 가슴께 고개를 숙이고 안전벨트를 메워주었다 분명 철수와는 다른 그만의 독특한 남성의 형치는 지선을 조금 달뜨게 만들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지선이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가 말없이 다시 한번 지선의 가슴 쪽으로 다가왔다 지선이 안전벨트를 풀어주려나 보다 하면서 가볍게 숨을 내쉴 때였다 순간 지선의 가슴이 후두두 두방망이지를 해대고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제섭의 입술이 지선의 입술 위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제 키스 무례한 건 아니었죠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지선은 태연을 가장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음에는 친구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그가 문을 열어주면서 지선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차가 오던 길로 되돌아 나가자 지선은 터벅터벅 자신의 아파트를 향해 몇 발짝 걷다가 오뚝 멈춰서고 말았다 실눈으로 지선을 힐끗 보고 나서 철수는 다시 잠에 떨어졌다 철수의 호흡이 고르게 되자 지선은 문소리마저 죽이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무의식적으로 술병으로 손이 갔다 그러나 지선이 결국 선택한 것은 오싹하도록 차가운 얼음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시작되는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미혼의 젊은 남자와의 연애라면 그것을 불륜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러나 지선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 지선 냉철하라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인사로 보낸 키스일 뿐이라고 그는 키스의 인사법 다시 말하면 서구의 개방적인 분위기에 익숙해 있는 남자일 뿐이야 그럼 난 그의 그런 인사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동양인의 사고를 가졌단 말인가 지선은 갑자기 당신은 대한민국의 며느리가 아니오 하고 소리치던 철수의 음성이 귀에 쟁쟁했다 철수에게서 달아날 생각을 하면서도 나의 의식은 그를 닮아가고 있는 걸까 철수의 자는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이 평온하다 지선에게 이뤘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 대한 미묘한 감정의 앙금을 알 리 없는 철수는 지선이 옆으로 다가가자 손을 뻗어 팔베개를 해주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지선은 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남자도 혹 아는가 그녀가 그로부터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듯이 철수도 무의식 중에 지선 아닌 다른 여자를 찾고 있는지 후 철수는 여전히 싱겁게 웃으며 한 팔로 지선의 잔등을 토닥여주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선은 철수의 성화에 천근 만근의 무게로 누르는 눈꺼풀을 겨우 떼서 식탁에 앉았다 당신 요즘 날마다 술인 것 같아 내가 북엇국을 끓였다고 철수는 의기양양하게 냄비의 뚜껑을 열었다 고마워요 혼자서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니깐 남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빈정거리는 말 대신 지선은 한참을 빤히 철수를 바라보았다 아참 와이셔츠를 다려놓은 게 없지 철수는 답을 몇 쓸 뜯아 말고 시계를 보더니 안방으로 달려갔다 철수는 익숙한 솜씨로 와이셔츠를 널찍하게 펴고 스프레이로 물을 적당히 뿌리기 시작했다 지선은 안방 문턱에 기대 그의 날렵한 손동작을 지켜보았다 오늘 토요일인데 당신 아버지한테 내려갈 거예요? 그래야겠지 오늘은 내가 다녀올게요 그래주면 좋죠 지선이 중대 발표를 했는데도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응당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이왕 다녀오려면 며칠 있다 오라고 주말에 얼굴만 살짝 비치고 올까 했는데 철수는 한술 더 떴다 가서요 철수가 방금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입다 말고 지선의 볼에 얼굴을 비볐다 이런 게 부본가 싸우고 속상하고 또 그러다 적당히 타협하고 여느 대학병원이 다 그렇듯이 세상이 아픈 사람들 천지인 것처럼 그렇게 병원은 이런저런 사람들로 혼잡했다 지선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시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가면서 심호흡을 몇 번 했다 왔냐? 날이 많이 더워졌지? 오니라고 욕봤다 입원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얼굴 한 번 제대로 안 비춰 지나가는 말로라도 뭐라고 야단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작은 절구통에 야채를 빻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저 환하게 지선을 반겼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지선을 맞았다 편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황달이 심한 눈동자도 산처럼 불러온 패도 여전하였다 죽음의 사자가 어른거리는 깡마른 손이 침대 시트 위로 나와 있었다 저 손을 한 번 잡아 드릴까 했지만 그건 마음뿐이었다 어머니 뭐하세요? 제가 할게요 시아버지와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자 지선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얼른 시어머니가 하던 일거리를 빼앗었다 간에 야채집이 좋다길래 미나리 집을 낸다 그러고 보니 침대 위엔 난 이렇게 간을 고쳤다 간암은 치료될 수 있다는 등 간에 대한 책들이 몇 권 흩어져 있었다 그것도 일이라고 조금 하다 보니 어깨가 쑤셨다 어머니, 이걸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빠우세요? 주소기로 갈면 되잖아요 약에 쓸 것은 기계를 안 쓴단다 정성이 들어가야지 시어머니는 미나리만 그렇게 집을 내는 것 같지 않았다 한쪽에는 케일까지 깨끗이 씻어져 있었고 옥수수 수염 같은 것도 보였다 저런 것들이 의사들마저도 포기하다시피 한 시아버지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도 한 달을 못 넘길 거라는 의사들의 한결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이렇게나마 연명하고 있는 것도 가족들의 정성과 저런 약재들 덕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지선이 찌은 미나리를 시어머니가 손수 삼배 수건으로 집을 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집은 몇 모금이 못되었다 어머니, 제가 있을 테니깐요 형님 집에라도 가서 쉬었다 오세요 괜찮다, 이것도 습관이 되니깐 시아버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피곤해지들은 철수의 요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고 해야 할까 제가 있을게요 시어머니에게 쉬기를 강건하는 건 지선에게 딴 생각이 있어서였다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것도 없고 혼자 있으면 책이라도 보든지 간이 침대에 들어 누울 수라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나가서 목욕이나 하고 와야겠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주저한 후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세요 어딜 가려고 그래 잠이 든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질렀다 요 앞에 잠깐 갔다 오려고 그려유 병실 비우지 말아 온몸이 다 바스락거리도록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노인이 마누라에게만은 불효령을 내렸다 시어머니가 발끝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병실 나가자 지선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나이가 들면 눈치만 는다고 그랬나 시아버지는 지선이 당신과 몇 마디 살뜰한 말을 나눌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았던지 먼저 말을 걸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 나 화장실에 좀 가고 싶다 피곤한 탓인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신문을 펼쳐들었을 때였다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의 기분 상태를 가늠해 보는 아이처럼 시아버지는 지선의 표정을 슬금슬금 살폈다 랭거를 받쳐들고 한쪽 손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시아버지의 허리를 감싸고 남자 화장실까지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지선은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실까지 다녀오면서 고개를 더욱 빳빳이 들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은 나의 시아버지일 뿐 나는 도도한 인텔리 여성이라는 것을 시위라도 하려는 듯 고생했지 당신이 없는 동안 정신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안한 웃음을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다 물은 안 차지시던? 시어머니는 무슨 비밀스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요 물은 왜요? 물을 마시면 복수가 더 차지 않냐 나 혼자 있을 때는 갈증이 나는데 물 한 컵 안 준다고 성화가 대단하시다 며느리에 대한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을까 아니면 당신을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것 같은 잘난 며느리에 대한 환자 특유의 눈치라도 발동한 거였을까 어머니 겉보세요 제가 있는 동안 어머니는 좀 쉬세요 어머니한테만 아버님이 짜증을 내시잖아요 며칠이라도 있을 것처럼 지선은 말에 생색을 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는 형님 집에 가 쉬세요 남편이 아픈데 마누라가 쉬긴 뭐이셔? 창밖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고개를 획 돌리며 벌컥 화를 냈다 아버님도 참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선의 일침에 시아버지는 뭐라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부인을 향해 눈만 흘겼다 아무데도 안 가요 제가 당신 옆에 있지 어디 가겠소 시어머니가 한숨과 함께 토해낸 말이었다 당신이 힘드시니까 저러시는 거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말라는 신호로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코까지 골면서 잠이 들자 지선은 다시 시어머니를 떠밀었다 이러다 정말 어머니라도 쓰러지시면 아버지 병간호는 누가 하겠어요 저희들 있을 때라도 좀 쉬세요 지선이 효부라도 된 것처럼 말은 그렇겠지만 이것도 속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래도 하룻밤은 시아버지 병상을 지켜야 철수한테 보고를 할 때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아니다 오늘하고 고생했을 텐데 네가 어디라도 들어가서 쉬어야지 전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목욕 후인데다 그동안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지 절대로 물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몇 번을 한 후에 결국 딸네 집으로 향했다 시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자 병실을 휘휘 둘러보며 부인을 찾는 게 역력한데도 며느리한테는 부인의 행방을 묻질 않았다 통증이 거의 없는 시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는 않았다 환자와 이런저런 대화라도 나누면 신경이 좀 쓰일 텐데 지선은 시아버지 쪽은 거의 무시한 채 책이나 신문을 뒤적거리고 시아버지도 그런 며느리이려니 하고는 별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심심함과 무료함이 비쳤지만 지선은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다 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포도당 주사를 가끔 들여다보다가 애기 다 떨어질 때쯤 되면 간호사를 부르는 것이 간호의 전부였다 간이 침대라 허리가 쑤시기는 했지만 날마다 새는 밤도 아니고 하룻밤인데 어쩌랴 싶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는 벌써 한 달째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러고 보면 시아버지는 아니 남자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특권을 타고났길래 평생 부인을 하녀처럼 부릴 수 있는지 분노조차 쏟구쳤다 욕봤다 아침에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다 지선이 고갯방아를 찍고 있을 때 들어온 시어머니는 지선의 손을 잡아주기까지 하면서 고마워하였다 아가 니가 유캐를 좋아하지야 시어머니는 용캐도 며느리의 식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옆에 있으라 그랬는데도 철딱선이 없이 며느리가 온다고 혼자서 쉬고 들어와 시아버지의 시어머니에 대한 구박은 노망된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트집이나 하등 다를 게 없었다 잘 주무셨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푸접 좋게 웃었다 시아버지의 화가 좀 풀린 듯 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지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름엔 유캐도 조심해야 쓴다 이건 아는 정죽점에서 사왔으니깐 고기 맛이 괜찮을 거다 아버지 보시면 안 준다고 성하시니깐 조금 이따 아버지 식사하시고 나면 혼자 먹어라 순간 지선에게 딸이나 사위가 온다 그래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식사 대접이란 걸 하는 친정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 건 왜였을까 지선은 그 피곤한 몸으로 쉬로 들어간 와중에도 며느리 입맛을 챙기는 시어머니가 감사하다 못해 불편하기까지 했다 일요일이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금방 모내기라도 하다 왔는지 대부분 얼굴이 까맣게 그을은 시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바람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좋은 양반이 어쩌다 저런 몹쓰병에 걸렸을까라 그러게 말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외숙모님,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아짐, 철수 엄마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는 시어머니에게 다들 고생들이 많다고 혀를 차댔다 그리고 나선 한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지선에게 시선이 머물면 그들이 언제 지선을 봤다고 덥석 손부터 잡는 거였다 자네가 정말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고생은 며느리 노릇하기가 어렵지 지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도 그들은 다 안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것이었다 차까지 타고 멀리서들 왔는데 얼른 가서 일 봐야지 바쁜데 이제 오지 마소 하는 시어머니의 성화 아닌 성화가 계속되면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그들이 가고 난 자리에는 간에 좋다길래 개천에서 직접 주었다는 탓을 끼며 돌, 미나리, 아직도 살아 펄펄 뛰는 잉어들이 남아있었다 시아버지는 말폿이 생겨서 그저 좋은지 방금 한 말을 하고 또 하면서 어린애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한 무리의 손님들이 가고 병실문이 열리길래 또 방문객이 왔겠지 싶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금숙이었다 형님 오세요? 시어머니 앞이라 지선은 깎듯이 존칭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 줄 모르는 시어머니 앞이라 지선은 금숙을 외면한 채 방금까지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 좋지 않던 시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일요일이라 손님이 많이 오니깐 심심하지 않아 좋으시죠 아버님 하면서 제법 사근사근하게 굴었다 유노애미도 왔으니까 아가 넌 이제 가봐라 내일 학교에 가려면 지금 올라가 봐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어요 금숙이 나타나자마자 이제 살았구나 하고 속으로 탄성을 지른 지선이었지만 말은 효부가 따로 없을 정도로 했다 유노엄마는 애는 어떡하고 왔냐 애 아빠가 보기로 했어요 가게는요 지선이 무심코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 사람들처럼 금숙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래 아가 고생했다 여기는 나랑 유노애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둘러 가봐라 그래도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편한 모양이었다 다른 소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올 때 일어서는 게 나을 듯 싶었다 금숙이 병원 로비까지 따라 나왔다 차 한 잔 안 할래요 시어머니가 없으니깐 말이 편해서 좋았다 자신을 그 답답한 병실에서 구해준 은인인데 차 한 잔 못 사주려 싶었다 금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선을 따라 나섰다 가게 그만두셨어요 솔직한 것이 생명인 지선답게 자리에 앉자마자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금숙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말없이 끄덕였다 우리 가게 정리한 지 좀 됐어 적자만 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사실 그동안 난 직장에 다녔어 빚도 있고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까 해서 금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까진 그래도 좋은데 지선의 깍듯한 높임말에도 금숙은 여전히 아랫사람을 대하는 말투였다 그런데 윤호 아빠가 못 다니게 해서 산잎에 풀칠하겠냐면서 여자가 돈 번다고 나다니는 꼴은 못 보겠대 지선은 금숙의 말투에 속이 뒤틀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성실하게 금숙과 대화를 계속해 나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울음에 가까운 금숙의 말은 지선의 뒤틀린 속을 좀 누그러뜨렸다 여긴 그래도 시어머니라도 계시니깐 형님네도 뭔가 서울에서 살 국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들여다볼 수도 있고 하는 말은 그 말에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제살 파먹기란 말이 지선의 뇌리를 스쳤다 시아버지 간호는 누군가는 메워야 할 총대인 것이다 아니에요 어머니마저 저러다 쓰러지시면 금숙의 눈에 금방 물기가 어렸다 자신의 말은 형식이었지만 금숙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금숙의 축 처진 어깨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지선은 자신이 큰며느리가 간호하면 되잖아요 하고 소리치자 당신은 소위 여성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같은 여성의 처지도 이해 못하느냐고 공박하던 철수의 붕괴한 얼굴이 눈앞에서 매물 돌았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지선은 휴대용 가스불에 다슬기를 끓이고 돌 미나리를 힘겹게 찢던 시어머니 모습이 줄곧 떠나지 않았다 철수는 시아버지 간호는 당연한 거라고 내몰았지만 시어머니는 형식적으로 찾아온 며느리를 바빠서 얼굴도 못 비친 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용으로 맞아주었었다 시어머니의 삶을 봉건적 여성의 인고의 삶이라고 냉소적인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을까 그런 시어머니 갈퀴 같은 손으로 병든 시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 생활이 힘겨우면서도 시아버지 간호를 하러 내려온 금숙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 사이의 도리와 정을 강조하던 철수의 얼굴이 왜 불쑥불쑥 떠올랐을까 여성 운동을 매도하지 말라고 철수에게 냈소왔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여성학은 시어머니나 금숙과 같은 여성에겐 무슨 의미로 다가갈까 아니 그들은 나라는 인간 자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걸까 지선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버스 차창에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을 낯설은 사람처럼 찬찬히 뜯어보았다 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책방 주인은 다음 시간에 아홉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